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 그래 카카오 들어오라 그래 이 한 문장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네이버 그리고 청와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거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그냥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한국의 언론환경 한국민주주의 현주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통치기술 그러니까 문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다루는 등에 대해서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뉴스팬집의 ai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업체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나 네이버 책임자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얼마든지 편집자의 책임 하에서 기사 순위다든지 댓글 빈도 등을 자기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사실 지금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방송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한국 방송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의 모든 방송이 정부에 의해서 장악당했다 이렇게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방송사는 정치의 지배를 받는 일종의 공영방송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입이라도 맞추기라 한듯 약속이라도 한듯이 부정선거 점검으로 대해서 눈을 감는 상황을 목격하는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은 실로 경악스럽고 너무나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 환경이 정치 권력에 지배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을 다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부가 언론을 다루는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제시키거나 비판적인 정보를 통제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거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소송을 지낸 것은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야멸차게 언론을 통제해왔다는 것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언론을 다룰 수 있는 선수를 고른 다음에 선수로 하여금 언론을 통제하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선수들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키와 눈을 가리는 정책을 사용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대언론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은 물론 인터넷 뉴스 창고인 포탈까지 완전히 휘어잡고 있다는 것은 어제 어느 알려진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홍보수석은 세월호 사고 직후에 KBS에 전화를 걸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윤영찬 의원의 행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또 방송을 이용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는데도 크게 활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탄성이 튀어나올 정도로 야단추청 방송 이사들을 쫓아내는데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작은 소액까지 문제 삼고 남의 직장을 찾아가서 꽹과리를 치면서 망신을 주고 그만두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장악된 방송들은 언론이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냥 정권의 나팔수로 그렇게 탈바꿈하는지가 꽤 됐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는 객관성을 갖고 있는 방송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모잘라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몇 남짓은 비판 언론을 거의 매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종편을 탄압할 뿐만 아니고 경기에 한 방송은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보스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냥 방송사 자체가 문을 닫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송심의권은 방송뉴스 길들에게 노골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신문에 게재된 비판 칼럼조차도 문제를 삼았고 해당 언론사와 해당 필진에게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한 정권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법무부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또 놨습니다 비판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지배한 그런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이 대자보를 붙인 걸 두고도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짜뉴스를 밥 먹듯이 생산하죠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모두 다 가짜뉴스를 몰아붙이는 일을 서섬지 않습니다 이번에 8.2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광화문 집회를 완전히 그냥 선전선동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이었는지가 밝혀지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서섬지 않는 것이죠 언론의 감시 기능이 상실된 사회는 한마디로 독재 사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판과 견제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그게 독재 사회고 그런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토대에 해당하는 선거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언론 통제나 정보 통제 같은 경우는 식은 죽 먹기에 그냥 해달하겠죠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들어오라고 해 들어오라고 해 이것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빙산의 가장 작은 부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건이 와해되고 장악된 언론 환경에 심각성에 눈을 뜨고 각성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민들이 나와야 우리가 70년 정도 지켜온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펼치기 위해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과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0일 날 방송되었던 추미애의 아들 사건 심상치 않다를 보시고 대한민국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추미애 씨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국이나 윤미향 다들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습니까 적반하장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더불어 국회의원들 여러 명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좌파진영의 대표적인 분들의 의식구조와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과 인생관은 이 땅에 열심히 현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것과 무척 다릅니다 우선은 선악 개념이나 정의나 부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나와 우리의 이익 중심으로 매사를 바라봅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매사를 벌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있지만 좌파진영의 인물들을 유심히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상대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럼 무조건 정당화되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대단히 선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잦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도 참이 될 수 있고 참도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기에는 더불어 살아가기에는 무척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하다는 것이 거치지 않고 피곤함을 넘어서 그것이 공동체의 기초와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거나 분개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대한민국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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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